XSFM입니다. I, D, W, K 기상청도 감사를 하는 환노비이다 보니까 감사 초반에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. 기상청이 슈퍼컴퓨터를 제값을 못 받고 팔면서 국고가 많이 낭비됐다. 이런 얘기였는데 생각해보자고요. 탱크다. 장갑차다.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? 전시하죠. N카에 팔진 않잖아요. 모든 딜러들을 경쟁시켜도 아무도 붙지 않을 거예요. 어떤 분야는 중고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.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마찬가지라고요. 이런 바보 같은 내용도 국정감사에 나옵니다. 저희들은 바보 같지 않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국정감사, 기상청 국정감사에 나왔던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그거였죠. 박대출 위원장이 오늘 비 온다는 예보 어제 없었지 않았느냐. 맞아요. 그래서 국감 당일날도 기상청은 예보가 틀렸다고. 근데 있었거든요. 예보나 똑바로 보고 와서 얘기하든지. 예보 보는 법을 어민들한테 좀 배워야 돼요. 나가기 전에 그 시간에 또 보고 이런 거. 이게 저희가 1년마다 이러거든요. 1년마다 위원장은 너무 어려운 부처들의 이름을 읽어야 하고 1년마다 유보좌관은 언론에 화를 냅니다. 그렇죠. 아까 그거 생각나니까 그거 생각났네요. 이게 무슨 말이야. K9 타면 외제차에 안 꿀린다고. 그래서 게시물을 클릭하면 K9 자주 보고. 그렇죠. 뭐에 꿀리겠어요? 그리고 도로를 지나다니면 안 돼요. 기본적으로. 아니 그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고무 파킹 있잖아요. 도로법에 꿀려요. 아니 첫 시간이니까 자꾸 언론에 화내냐고 그러니까 네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잖아. 또?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국정감사 기록실을 한 지 7년 됐나 그래요. 네. 19대 국회 때부터 했거든요. 2017년. 6년 됐나 7년 됐나. 아무튼 패타까지 합하면. 그런데 지진왕 국회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그 우리 그 할실 특집 방송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순진한 사람인가를 많이 생각해보게 되지만 특히나 국감 때 더한 것 같아요. 야 정치 지형도 언론 지형도 변하지 않아요. 맞아요. 네. 우리가 하는 얘기는 우리밖에 안 해요. 영원히.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이게 매년 이때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이슈방 국감에 나왔는데 저희는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냥 프리셋이 됐어요. 네. 작년에는 조국 윤미향. 재작년에 또 뭐가 있었겠죠. 한두 줄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게. 벌써 재작년이 기억이 안 나. 이게 확실히 첫 국감 했을 때 국감 관련 지식이 별로 없고 반복해서 보질 않아서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질이 떨어져요. 국감이. XSFM입니다. XSFM입니다.